좀 귀가 좀 즐거워야 될 것 같아요. 눈이 즐거우셨으니까 기도 좀 한번 즐거워봅시다. 자, 미녀로 들어갑니다. 자, 무형체 57호 이수자이신 우리 한석원 선생님, 박정민 선생님, 한옥란 선생님, 명창분들만 오셨습니다. 아, 단장님들, 명창 선생님들만 오셨습니다. 세 분께 여러분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yor. 아멘 ۶ ۶ ۶ ۶ ۶ ۶ ۶ ۶ ۶ 한장이면 안 돼 하리 하리 싸우 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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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하리 라하는 밟지로 모자랑 하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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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